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늘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졌고 내일은 구름이 많고 낮부터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오늘 포항과 경주는 32, 33도의 분포를 보였고 내일은 구름이 많고 아침 최저 21에서 25도, 낮 최고 기온은 28에서 30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동해상의 파도는 1, 2미터로 일겠고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동해상의 파도는 1, 2미터로 일깁니다.